전라남도는 2024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공모를 통해 민간부문 3점과 공공부문 2점의 입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전남도 우수건축물 선정은 지역의 건축문화 발전과 도시의 품격 향상에 기여한 우수건축물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공공건축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선정 대상을 공공부문까지 확대했습니다. 민간부문에는 TCA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한 스미집이 공공부문에는 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이 설계한 신대도서관이 최후 수상 영예를 안았습니다. 스미집은 리모델링 작품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만나는 공간으로 기존 오래된 건축물의 물성과 공간 구조를 유지, 설계자의 의도를 드러낸 디테일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대도서관은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라 문화공간 역할을 하도록 설계자와 주민, 전문사서가 협업해 만들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민간부문 우수상의 나주 경계의 집, 입선의 목포 알펑스빌딩, 공공부문 우수상의 해남군청이 선정됐습니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아름다운 건축문화의 확산은 도시미관 향상과 함께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로운 삶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라며 이번 수상작을 통해 지역 건축의 발전을 촉진하고 다양한 건축주와 설계자가 새로운 창의적 공간을 만들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외 뉴스 통신 윤경훈입니다. 내외 뉴스 통신입니다.